양심 공부를 권해드리면 되게 작은 데 민감한 분들이 모여요. 내가 양심 좀 합니다. 그러면 보통 집안 사람들 되게 잡는 사람들, 그 가정의 사감 선생 같은 분들, 난 양심, 비양심 못 봐요. 그러면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보면 삶이 팍팍하실 거예요. 이상하게 팍팍하고 동지도 잘 안 생기고 그 이유가 되게 작은 데 빠지셔서 부분적인 진리, 부분적인 자명함에 빠져서 큰 걸 놓치시기 때문에 그래요. 양심은 사랑인데 사랑 놓치고 되게 작은 원칙에 집착합니다. 이거 나 넘기는 거는 쓰레기라고 봐. 이거를 어기는 건 난 쓰레기라고 봐.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 안 그래요. 바리세파가 그랬잖아요. 나는 손 안 씻고 밥 먹는 건 쓰레기라고 봐.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을 빵을 드시잖아요. 그럼 바리세파 입장에서는 쓰레기인 거죠.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. 율법에 있는 건데 손 씻고 먹자고 다 좋은 치즈로 해 놓은 건데.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사랑이 더 크면요. 지금 함께 하는 사람이 같이 먹고 있는 상황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요. 그렇게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부러 왜 안 씻으셨겠어요. 예수님이. 그 상황에서 왜 안 씻으셨을까요. 그런 걸 깨주고 싶은 거죠. 너네 진짜 작은 데 집착해서 큰 거 놓쳐. 사랑이 더 중요한데. 저희 이번에 명절 지냈죠. 사랑이 더 중요하고 명절이라는 게 효심을 표현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. 그런 날 아닙니까. 그러라고 해 놓은 날인데 그럼 가정이 더 화목해져야 되거든요. 명절 지나고 나면 난리가 나요. 자살률이 급증한데요. 몇 배로. 생을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. 심각하지 않나요. 그럼 이거 우리가 되게 작은 데 쪼잔한 데 걸려 가지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. 가족 사랑하라고 있는 날인데 가족이 해체되는 날이에요. 사실. 명절이 없기를 바라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. 진짜 그래야 될 정도의 상황이에요. 우리나라는 현재. 명절이라는 게 없는 것만 못 하는 거예요. 가족의 해체를 오히려 돕지 가족을 더 화목하게 해주지 못하는 명절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. 이 말도 맞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또 바로 없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. 우리가 말단에 집착해서 본질을 놓쳤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